1. 불신의 크로우 야 불신의 크로우가 존나 좋다는게 걔 맞아? 아 대답 대답 안하냐? 야 이게 2티어냐? 그게 1티어로 흑왕화보다 좋은걸로 나온거 같아 야 길몽아 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NC가 1티어를 제작으로 안 내놨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2티어지 1티어냐 1티어를 갖다가 인게임 내서 획득을 하고 제작을 내놓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1티어야? 1티어는 뭔데? 저게 지금 사이상.. 그럼 니 말은 즉소 NC가 구라를 쳤다는거야? 아니 1티어가 안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게 있는거야? 정보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2티어죠 없습니다 형님 없어요 저게 지금 제일 좋은거에요 뭔 개소리야 NC가 1티어를 안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 맞네 악마왕 시리즈가 1티어였네 맞지? 악마왕 시리즈는 제작으로 안나오잖아 정확하네요 정확해요 NC는 이런걸로 장난을 안쳐 왜냐면 이게 악마왕 자체가 시리즈가 이게 1티어예요 이게 PVP용이기 때문에 이게 1티어라고 악마왕이 제작 뽑기로 안나오잖아 이거는 무조건 영비랑 재료가 있어야 되는거에요 이게 1티어라고 악마왕 시리즈가 PK용이잖아 PK용 딱 보시면 PVP 추가데미지가 붙어있잖아 불신의 크로우는 PVP 추가데미지 없을걸? 아 있습니다 형님 어? 있습니다 형님 불신의 이두류가 나온게 아니잖아 크로우는 사냥용이라서 잠깐만 악마왕은 당연히 제작은 되지 1티어는 제작만 되는거라고 돈주고 탈리스만으로 제작이 안된다고 스테이저 스톌이저 스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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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저 라이트닝 발동? 아 참 씁니다 오만팀들 나 잠깐만 이거 패키지 좀 하고 갈게 대역지팡이가 2티어라고 1.5티어라고 어? 악마광이 지팡이가 1티어고 너 바보냐? 야 너 같으면 이거 쓸래? 대역장모 지팡이 쓸래? 어? 아 잠시만 보여줄께요 마증포기해 뭐 명중호해 응? 누가 봐도 저거 야 길몽아 뭐 다른 지팡이 없냐? 뭐 절대절명인 지팡이 이런거 없어? 일단 시청자분들 불신의 크로우를 좀 효과를 보고 싶습니까? 내가 이거 무기를 쓰려고 하는게 아니라 원래 돈을 안쓰는데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실험체로 해서 다일 솔직히 요즘 많이 하시는데 예 칠자리라도 불신의 크로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몹잡는 속도라던지 이두루랑 차이점이라던지 진노 이제 못하시는 분들 예 또 이제 한번 보긴 봐야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조금 W 유저분들이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강제적으로 과금을 해서라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저기 한번 제작할때마다 60만원에 10%라서 뭐 적은 돈은 아니거든 사실 그 여웅무기 선택상자로 하셔도 돼요 그 여웅무기 선택상자로 하셔도 돼요 희귀무기 구짜리로 희귀무기 구짜리로 음 이거 전설나오지? 네 나와요 형님 실패할때 소리가 너무 경쾌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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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테스트 좀 한번 해볼게요 브릿신이랑 악마왕이들을 어떤게 더 잘 죽나 해봐야겠다 뭐하나 이 시벌새끼야 야 길몽아 방송 화면봐봐 크로우가 훨씬 빠른데 마법때문에 시청자분들 크로우 써야겠다 일단은 야 야 불신 야 이거 구불신하면 존나 내용이 있겠는데 마법 존나 잘 터질거 아냐 이거 야 야 녹는다 녹아 이조루랑 너무 차이 나는데 여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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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류종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아 역시 갓겜이라 그런가 말갱이를 존나 먹는데도 피가 안차네 자 피탐 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